6개월 전에 나의 얼굴과 지금의 나의 얼굴이 같은 이유는 뭘까요? 1년 전에 나의 몸과 지금의 나의 몸이 같은 이유는 뭘까요? 질문 이상한가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지금도 끊임없이 죽고 있어요. 이렇게만 해도 수십억 개의 세포가 죽어서 하늘을 날리고 있다고요. 저의 죽은 세포가 날리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끊임없이 세포가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죽어나간 세포와 동일한 세포를 끊임없이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만들죠? 어떻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한 세포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설계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세포를 만드는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니까 우리의 모습이 변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세포의 설계도를 바로 유전정보라고 말합니다. 유전정보. 그러면 그 단백질,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 즉 유전정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DNA? 염색체? 유전자? 다 뭔가 좀 알 것 같으면서도 헷갈리죠? 오늘 배울 걸 하기 전에 이 헷갈린 것을 먼저 잡아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건 염색체입니다. 염색체는 평소에는 염색사라는 실 형태로 있고요. 그러다가 세포 분열을 할 때 염색사들이 뭉쳐서 엉켜서 염색체가 되는 거죠. 이 염색사를 자세히 보면 얇은 실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얇은 실들이 바로 이중 나선 형태인 DNA인 거죠. 이 DNA의 일정 부분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DNA에 담긴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이걸 배우기 전에 먼저 DNA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전 수업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DNA가 잘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이 영상,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됩니다. D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생명중심원리라고 부릅니다. 이 생명중심원리는 전사, 번역이라는 단계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죠. 오늘 배울 첫 단계는 바로 전사 단계입니다. 전사 단계는 핵 속에서 일어납니다. DNA가 핵 속에 있거든요. 이 DNA는 핵 속에서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위험하니까요. 너무나 소중한 우리 몸의 설계에 돌아서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괜히 밖에 나왔다가 잃어버리거나 뭐 훼손되면 어떡해요. 더러운 거라도 묻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DNA는 절대 밖에 나오지 않고 핵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핵 속에서 RNA가 만들어지는데요. RNA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뉴클레오타이드 조각들이 날라옵니다. 날라와요. 그러면 이중 나선이었던 DNA가 풀리죠. DNA가 풀리면서 그 DNA의 염기 서열에 해당하는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꽉꽉꽉꽉 떡 찍듯이 이렇게 찍히면서 RNA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상부적 결합에 의해서 DNA의 염기 서열에 맞는 RNA 염기 서열이 만들어진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DNA가 TH라면 염기는 AUC가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죠. 지금 이 과정 복사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사라고 부릅니다. 전사할 때 전은 굴리다 또는 옮기다라는 의미거든요. 사는 복사할 때 그 사고요. 그러니까 옮겨서 베껴적는다, 옮겨서 복사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전사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RNA. 아직 핵 속에 있죠. 이 RNA를 우리는 전달해주는 RNA. 메신저 RNA라고 부릅니다. mRNA라고 부르죠. 이 mRNA는 핵 속에서 핵 밖으로 나옵니다. 핵에는 핵공이라는 구멍이 있다고 그랬죠. 핵공, 구멍 공자를 써서요. 그 구멍, 핵공을 통해서 RNA가 밖으로 스멀스멀 나오죠. 이렇게 스멀스멀 나온 mRNA, RNA를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은 지난 시간에 배울 때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 리보솜이 스멀스멀 날아가는 RNA를 꽉 붙잡죠. 이렇게 꽉 붙잡은 다음에 이 mRNA에 적혀있는 염기 서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합성해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바로 번역이라고 부르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RNA의 염기 서열 세 쌍을 우리는 코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세 개의 코돈 조합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그럼 약속돼 있는 거죠. 이 코돈이면 이 아미노산, 조코돈이면 조아미노산이라고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속에서. 그럼 그렇게 약속된 대로 또 다른 RNA가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요. 우리는 이 RNA를 tRNA라고 부르거든요. 전달해주는 트랜스퍼 RNA라서 tRNA라고 불러요. 이 tRNA가 아미노산을 갖고 오면 이 코돈에 맞춘 아미노산을 하나하나 연결해 가면서 긴 아미노산 사슬을 만들고 그 긴 아미노산 사슬이 3차원적으로 이쁘게 접히면 단백질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부릅니다. 번역. 우리가 왜 번역이라고 부르냐면 원래는 코돈이라는 언어로 적혀 있었잖아요. 이 코돈의 언어를 아미노산의 언어로 바꾼다고 해서 언어를 바꾸니까 번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재밌는 것은 이 코돈에 의한 약속. 이 3개의 코돈이면 이 아미노산. 조코돈이면 조아미노산이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약속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이나 개, 소, 말, 닭이나 심지어 아메바, 심지어 단세포 생물조차도 다 똑같은 약속으로 똑같은 아미노산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처럼 인슐린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당뇨병 환자들에겐.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들에게 필요한 인슐린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인슐린을 만드는 유전자를 대장균한테 투입하고 대장균을 번식시켜서 대량의 인슐린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모든 생명체들의 아미노산 합성, 코돈, 이 아미노산 관련 약속이 똑같다는 건 우리의 조상을 끝까지 타고 올라가면 결국엔 하나라는 거 아닐까요? 정리합시다. DNA를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 첫 번째는 전사. 핵 속에 있는 DNA에서 전사가 일어나서 RNA가 만들어지고 그 아래에 있는 핵 밖으로 나와서 리보솜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죠.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고요. 전사와 번역. 어렵지 않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안녕! 안녕!